하다가 온몸 대수정에서 온몸에 앙치가 나왔습니다. 앙치가 나왔는데 지금 팔자체 갖다 대면 지금 팔자체 갖다 대면 지금 겨울도 아닌데 영통철 되면 나오겠으면 하는데 겨울에 많이 나옵니다. 잔논게 되면 보지를 못했는데 온몸 자체를 진짜 이 이 한치 자체가 여러분들 귀한 지금 우리의 성장의 한치 자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내가 멋지게 하게 되십시오. 그래서 수고했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봐가자. 나 저희도 봐. 둘이소 봐, 띠가. 국물 다 띠고 보자. 띠가 한 더 십만 원 지어야 되겠나?